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하고 있는 전과사범 이재명 큰일 났다. 이재명을 공개 지지 선언한 여시 여성시대 대형사고 쳤다. 이 사태 지금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82만 정도 된다고 하는 여성시대 여시에 가서 인증글을 했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페미니즘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시대에다가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성시대가 군 장병들의 사전투표 행보를 저격하는 정말 악랄한 글들을 올려놓은 이후에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여가부가 얼마나 젠더 갈등을 조성했습니까? 페미니즘을 얼마나 많이 양성을 해냈습니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대남들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여성시대가 한마디로 군 장병들의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폄훼하는 글들을 사정없이 올렸다가 이것이 확대가 되고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와 이재명 후보의 캠프 핵심 관계자도 여성시대 더 이상 군 장병들의 투표 폄훼를 하지 말아달라고 논평을 발표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은 뭐 해도 해도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여성시대 군 장병 투표 폄훼발언 일파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시대에 지지 호소를 한 이후에 여성시대 회원들의 군 장병 투표 폄훼발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여성시대의 군 장병 폄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여성시대에 본인의 공약을 올리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수님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수님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렵다 특히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더불어 불안이라는 이 증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여성과 남성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등등 여성 관련 정책들을 내놓으며 또한 이 후보는 가진 것 하나 없었던 비루한 소년공 출신이 여러분의 지지와 질타와 응원으로 이렇게 컸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여성이 안심하고 존중받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여성시대 회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밀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라며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지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이와 같은 초대형 사고를 터뜨렸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군 장병들을 폄훼하는 것이어서 국방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 장병들 비하는 역대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인들도 사전투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여성시대 회원은 그래서 군 장병들의 투표 모습을 촬영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자 A씨는 군부대에서는 한꺼번에 몰려와서 투표한다며 지금 2번 남 보고 웃을 때가 아니다 2030 여성들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2번 남은 기어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세대 남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여처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단어다 그를 접한 여성시대 회원들은 군 장병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닌데 투표를 하나요? 쟤네들 우크라이나 보냈어야 하는데 쟤네는 투표권 박탈시키고 핸드폰도 뺏어야 함 누구 투표도 시켜주나 세상 좋다 투표권 뺏어라 그 시간에 훈련이나 해라 XXX 이대남 군인들 대부분 다 윤석열 찍는다지 윤석열 후보 낙선시켜야 해 군인들 훈련이나 하지 뭔 투표야 이러한 글들이 여성시대에 도배가 됐다 군 장병의 투표권 박탈 관련 댓글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태가 확산되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도 여성시대를 향해 군 장병들의 투표 폄하를 막아달라고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며 국민의 힘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여성시대 회원들의 군 장병들의 폄하는 얼마나 여성시대가 남성혐오를 보여주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2030 밀리터리 사이트나 2030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소식은 마음 카페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군 장병들의 투표 행보를 폄하하고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뺏고 우크라이나 보내자고 말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 이 여성시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재명의 여성관을 뚜렷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마음 카페와 2030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소식들에 이재명이가 과연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여성들도 여성시대를 질타하는 게 일상적인데 이 상황이 확대가 되고 또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성시대가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결코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시대가 이재명 낙선시키기 위해 역대급 폭탄 터뜨렸네라는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군 장병들의 투표 폄훼한 여성시대에게 항의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재명인은 뭐 해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 여성시대 저 그 회원들의 남성혐오 발언 정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윤석열 후보 더욱 가열차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